자 계속 아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85페이지 보시면 사인의 호평위의 의미, 성질 사인의 호평위는 행정법 관계, 행정조치와 행정조치관의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효과로, 효과는 그러니까 권리의무 변동인데 그냥 공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공권이라고 하고 공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를 공의무라고 하는데 그냥 권리의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한마디로 사인의 행위가 법률 요건에 해당해서 효과로써 권리의무 변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행위를 말해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효과에 따른 분류로써 자기환경조국법행위, 사인의 호평위가 있으면 행정기관의 행위 유흥지점 영업포가처럼 행정기관의 어떤 행정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법조적으로 금지라는 부작위의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완성된 행위로써 투표행위, 태거신고, 출생사망신고 출생사망신고는 적법하게 출생사망신고만 하면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가 발생하거나 지위가 소멸되게 됩니다 도난신고, 납세신고, 폐업신고 등이 그 예의다 그렇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행위위권정법행위 사인의 호평위 그 자체로는 법적 효과, 권리의무변동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의 행위, 유흥지점 영업포가와 같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를 기다려 그 효과, 권리의무변동, 금지소멸이 완성되는 행위로써 신청, 동의, 승낙, 협의 등을 요하는 것이다 예권대는 이미 설명드린 거니까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거는 외우는 거예요 시험지 나오긴 해 지금 외운다고 내년 시험장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외우는 거는 11월부터, 서서히 찬바람 불고부터 그때부터 서서히 외워서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7페이지, 자족정법행위 신고, 투표, 합동행위, 행정요건, 행위요건조법행위 바로 신청, 이게 바로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행위,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법행위죠 신청, 신청이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사항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밑에 있는 것까지 자세히 볼 필요 없고 동의, 승낙, 협의 얘는 쌍박정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동의 또는 승낙 공무원 임명에 있어서 임명이랑 행정행위는 요건으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공무원 임명이랑 행정행위가 나옵니다 행정체를 단서를 하면 공법상 계획에서 상대방의 승낙 등이 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인업행위의 적용법규 이거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이 사표 제출을 하면 행위욕도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표수리라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있어야만 참고로 사표수리 처분을 학문적으로 사표수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원면직 처분이라고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의원면직 사표수리 처분이 있어야만 사표제출했다 하더라도 효과로써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돼요 포괄적 권리의무가 아무리 사표제출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사표수리처분이나 행정행위가 나오기 전에는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출근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게 존재해요 실제로 사표제출했는데 수리가 나오기 전에 공무원이 어떤 출근을 계속 안 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직장 이탈 금지 출근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파면로 당행하게 되면 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되게 돼요 아시겠죠 사표제출은 상대방 행정청의 수리라는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행위요건조법행위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사인업행위에는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법만이 법으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야 왜냐하면 공법행위니까 사법작용이 아니라 공법작용이니까 당연히 공법만이 법으로 적용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그 사람한테 A라는 공무원한테 지금 당장 사표제출하면 내가 사표 수리한 다음에 공무원 박탈시킨 다음에 한전사장으로 임명시켜줄게 그리고 5년 정도 임기는 보장해줄게 그러니까 한전사장으로 5년 정도 하면 연봉이 한전사장 정도 되면 한 3, 4억 대고 성과급까지 하면 계속 퇴직금까지 다 하면 5년 정도 근무하면 한 30억 정도 가져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30억 정도 가져가면 공무원 앞으로 한 15년 더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30억 돈 받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사표제출을 했어 그런데 수리를 해서 공무원 지구가 소멸되는데 그 이후에 1년 동안 계속 한전사장으로 임명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문의를 했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빨리 임명시켜달라고 내가 너한테 사기친 거지 너 그거 몰랐니? 뻥인지 뻥이었지 그렇게 한 거야 이런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사표제출은 무효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이런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법에는 아시겠죠 또 불문행정법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 어디에 또 사기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또 없잖아요 사기치지 말아야 된다는 불문법의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기에 의한 사표제출은 공법 위반의 위법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로 보는 민법의 110조의 규정이 있거든 이렇게 사인의 법행위에 적용할 공법은 없는데 사법이 있는 경우 민법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사인의 법행위라는 공법 년역의 행위에 민법이라는 사법을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사인의 법행위 적용 법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법 행정법은 역사가 얼마 안 됐어 2, 300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법은 로마 유스티니아 뉴스 황제 때 이미 완벽하게 완성이 됐어요 민법이나 상법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는 적용할 공법이 흠결된 경우가 많은데 사법은 흠결된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사인의 법행위에 만약 적용할 공법이 없을 때 민법 같은 그런 사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건데 적으실 필요는 없고 한번 들어만 보시면 돼요 우산은 무능력 사인은 무능력 사표대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시면 됩니다 행위무능력은 미성년자 만 20세 미만 행위무능력 미성년자로 만 20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정치상 금지선 선고받은 사람이 있는데 피선견 후견인 선고받은 법원으로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분에 대해서 가족이 피선견 후견인 신청해서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위무능력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행위무능력은 미성년자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비지니 의사표시 이게 뭔지는 설명드리고 사기 또는 강박 강박이라는 게 강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협박하는 거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은 뭐냐면 의사결정에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 거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아파트 소유권 상속을 받았는데 갓난아기한테 매매계약 체결하자고 해서 갓난아기한테 도장 찍어서 갓난아기가 지장 찍으라고 하는데 그냥 의미를 알고 한 게 아니잖아 지장 찍었다 이때 이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민법에서는 의사결정에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 갓난아기의 행위라든지 또는 심한 강박 목에 칼을 들이대고 매매계약에 사인하라고 조직폭력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 그리고 명정 필름이 끊긴 상태 필름이 끊긴 술 먹고 술이 끊긴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사인했다 이거 전부 다 무효라고 봐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안 발생하는 걸로 봐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럼 사인원평행위에도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사인원평행위에 적용되는 걸로 봐요 그러므로 공무원이 필름이 끊긴 상태나 심한 강요에 의해서 사표 제출했다 그럼 당연한 사표 제출은 무효입니다 사표 제출이 없이 한 수리처분도 중대음메카니법으로 행정행위도 무효가 돼서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행위문은요 미성년자 행위는 상대방한테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물론 취소권 행사만 무효가 됩니다 취소 정도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카드회사랑 카드계약을 체결해서 또는 이동통신사업체랑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었어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이미 다 썼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신나게 썼는데 그 계약을 요건으로 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회사한테 있는데 대금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저 계약 취소할래요 라고 취소권 행사하면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럼 계약이라는 요건이 없으니까 효과인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집니다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성년자한테는 뭐예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카드나 이런 걸 발급을 안 해주는 거죠 단지 예외적으로 어떤 때 해요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행위 문은 어쩌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인원 우평위에는 특별한 규정들이 많아서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사인원 우평위에서는 미성년자 행위를 하더라도 또 유효한 걸로 보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보는 경우 미성년자 하더라도 뭐예요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선거하는 행위는 사인원 우평위에서 선거 투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과는 달리 그리고 비즈니스 의사표시 이건 민법 107조에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뭐예요 비즈니스 의사표시라는 게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상사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사를 그때는 회사를 관리로 사표를 냈어 그런데 상사가 왜 그러니 그러면서 알았어 알았어 내가 좀 잘해줄게 앞으로 그러니까 사표는 가져가 그러면서 사표를 반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잘해줬어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또 그다음부터 계속 쪼는 거야 한 3개월 또 이제 사표를 냈어 또 잘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냐면 진짜 회사를 관둘 진의는 없어 진짜 의사는 회사를 관둘 게 아니라 사표를 냈는 이유는 진짜 회사를 관둘 의도 진의가 없고 상사가 쪼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진의 아닌 사표 제출했는데 상사가 그때 그 사람이 진의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사표를 수리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무효라는 거죠 아시겠죠 상대방도 그 사람이 사표 낼 의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상대방이 수리해버렸다면 그거는 무효가 된다는 게 민법 107조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인의 법행위에 적용되는 거야 대법원 판례는 사인의 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왜? 만약 사인의 법행위에도 공법 면역의 행위에도 비즈니스 표시가 무효라는 것이 적용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 투표에서 문재인 씨한테 실제로 선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건 내 진의가 아니었다 내 진의는 홍준표한테 투표하는 거였다 그래서 문재인 씨한테 선거 투표한 것을 무효라고 주장한다 비즈니스 표시라고 해서 이게 만약 되면 뭐예요? 실제로 대통령 당선인이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면 정말 혼란이 일어나요 국가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표시라는 것은 민법에서나 진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공법에서는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의 내면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사의 강박의 의사 표시 사기나 또는 강박에 의해서 심한 강박 목에 칼을 제고하는 강박은 의사 문역이 되는데 그냥 조직폭력법 웬만하면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죠 안 하면 죽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로 협박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사인의 은평이 또 적용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구타나 구타 같은 걸로 해서 옛날 중정이 구타를 해가지고 강요를 해가지고 강박을 해가지고 사표 제출을 받아 냈어 그래서 사표 수리 처분했어 공무원을 중앙정보부라고 옛날에 서슬푸른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아시겠죠? 남산에 있는 데인데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정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아마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사표 제출을 강요에 의해서 사표 제출을 받았어 수리했을 때 판례는 이 사표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왜냐하면 사표 제출이 강박에 강요에 의한 사표 제출이므로 사표 제출에 하자가 있고 하자에 있는 사표 제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표 수리 처분도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치소 판결을 내려서 다시 공무원의 지위를 회복시킨 사안이 있긴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럼 사인원 법행위에 대한 적용법 사인원 법행위를 규율하는 개별의 공법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 규정에 의해 규율되지만 적용할 공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적용할 공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원 법행위에 대한 민법상의 법원칙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을 원칙상 유치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인원 법행위와 사법행위의 성질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수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문은요 행위문은요 민법상 의사문은요 의사결정에 자유가 없을 정도로 심한 강요를 당하거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전혀 없는 백일대 나이 술 먹고 필기 상태에 있는 자 행위들은 무효이고 행위문은요 미선한 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밑에 다섯째 줄 정도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했을 때 다섯째 줄 오른쪽으로 오시면 이러한 의사문은요 행위문은요에 대한 민법의 규정들은 공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원 법행위에도 유치 적용된다 따라서 의사문은요 의사문은요자의 공법행위는 무효다 심한 강요에 의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한 상태상 공무원의 사표 제출 행위는 의사문은요 상태상 행위로서 공법행위에도 적용된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은 읽어보십시오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107조 비즈니스의사표시 무효 규정 110조 사회감박 의사표시 7조 정도 하자가 있다는 그러니까 밑에 박스만 보시면 돼요 민법 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하고 있는 판례인데요 박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역의사표시가 뭐냐면 군인들한테는 사표 제출이 전역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군인들의 사표 제출을 전역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비즈니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107조 이량 단서의 규정은 성질상 사인원 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진이가 아니든 진이든 이거는 민법 107조는 사인원 법행위인 사표 제출 전역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철회 보정 밑에 친 게 아니라 박스에 있는 판례만 보시면 돼요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주권 사표 제출은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수리처분입니다 수리처분이라는 사표 수리처분이라는 행정위가 있을 때까지는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사표 제출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직 수리처분이라 행정위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가 있는 사표 제출을 철회해서 사표 제출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치소나 철회권 행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표 제출했는데 행정청이 아직 수리하기 전에 저 잘못했어요 사표 제출 철회할래요 그럼 사표 제출은 무효화 돼요 그런데 이미 사표 제출했는데 행정청이 이미 수리처분해서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된 상태야 그런데 이런 이유에는 사표 제출을 치소할 수 없다 치소나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의 터잡은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될 수 있고 일단 면직 처분 그러니까 사표 수리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시소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논병의 하자 효과에서는 판례만 보시면 되는데 밑에 첫 번째 판례 공무원에게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 종용한 것을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강박 강요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표 대출에 하자가 없다 사표 대출에 아예 하자가 없으니까 수리 처분 의원 면직 처분에도 어떤 입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사기 강박을 때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야 너 지금 검찰 조사가 시작됐거든요 너 검사가 아니라 윗선 공무원들이 너 이거 검찰 조사 시작됐는데 네가 비리가 있다는 게 지금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 이 비리가 있다는 게 밝혀져서 네가 만약 파면 처분 되면 연금 2분의 1밖에 못 받는다 너 법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지금 빨리 사표 대출해서 사표 수리 처분 받으면 사표 수리로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면 연금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립대학교든 국공기 공무원이든 뭐예요 실제로 비리가 엄청난 비리로 적발되면 빨리 사표 대출을 해요 그래서 빨리 수리를 받으면 뭐예요 연금을 다 받을 수 있거든 전액을 그런데 징계 절차를 통해서 파면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소멸되면 뭐예요 2분의 1밖에 못 받거든요 연금을 그래서 특히나 성추행이나 이런 성폭행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돼서 교수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발됐을 때 그랬을 때 그래서 사표 대출을 하니까 여성단체들이나 이런 단체들에서 뭐예요 수리하지 말아라 정식 징계를 밟아서 연금을 2분의 1로 감액시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어 객관적인 진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나중에 자기 비리가 진짜 없었다면 억울해요 그러면 살 텐데 진짜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밝혀지면 이게 큰일 나니까 사표 대출할래요 사표 대출해서 수리를 해서 공무원 지위가 소멸되는데 어쨌든 검사들도 더 이상 이 사람이 비리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요에 의해 사표 대출을 받았으니까 강박에 의해 사표 대출이니까 사표 대출의 하자가 있으니까 수리처분 이 법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판례는 그렇지 않다 왜? 너 사표 대출 안 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만 얘기해 주잖아 네가 나중에 비리가 밝혀지면 파면 처분에 의해서 2분의 1 연금이 감액된다 객관적인 진실만 얘기한 거지 협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표 대출의 하자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공무원에게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알리면서 사직을 권고 사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고나 종용한 것을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강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표 대출의 하자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거기에서 그다음 판례 구타 및 위협에 의한 사표 대출을 받아 한 의원 면제 사표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당연히 이건 강박이 확실하니까 구타 때려 쓰니까 허가 신청이 무효면 그에 따른 허가 처분도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 신고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고만 좀 설명하고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신고 뭐냐면 법에서 여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시장 등에게 신고 해야 한다 성문법에서 등록해야 한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 사업이에요 학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분식점이나 호프집 같은 일반 음식점 식품 영업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음식점 이건 이제 뭐냐면 호프집 음식점 갈비집이든 뭐든 일반 음식점이고 달란주점이라고 있어요 모든 음식점은 그냥 일반 음식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주점이든 뭐든 간에 달란주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달란주점 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흥주점이라는 게 있어 이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데 음식도 먹고 이게 이제 클럽이랑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도 출고 영업기 종사자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한마디로 호스트나 호스티스를 이제 해서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룸사롱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룸사롱이나 호스트파 이런 데가 이제 유흥주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간에 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일반 음식점은 맥주값이랑 유흥주점 맥주값이 다르죠 아무래도 클럽의 맥주값은 비싸잖아 맥주 한 병에 꽤 비싸죠 일반 음식점 맥주 한 병에 그렇게 비싸지 않아 4천 원 정도 하잖아 요즘에 싼데도 3천 원 받는데도 한 병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일반 클럽은 보통 한 병에 뭐예요 만 원 만 2천 원 이렇게 받잖아 그렇죠 그 이유는 세금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흥주점은 사치품 별로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특소세라고 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클럽에서 그 맥주를 갖고 올 때는요 엄청 많은 세금이 붙은 아마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맥주를 살 때 여러분들이 한 캔에 2,500원에 사시잖아 세금 붙은 맥주를 그런데 클럽 주인들은 한 캔에 뭐예요 7천 원에 사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어요 그러니까 팔 때도 그만큼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클럽에서 가정용이라는 만약 그 맥주 밑에 가정용이라고 적힌 맥주나 양주를 파는 거를 클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적발했다 그러면 그게 보였다 그러면 바로 신고하시면 여러분 떼돈까지는 아니지만 돈 벌어요 그런 탈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치품들 있죠 특소세라고 해가지고 특별소비세가 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되는 거예요 사치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품 가방이나 또는 남자분들 명품 시계 이런 거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스위스나 또는 이태리 같은 데 가서 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요 영업하고자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신고 또는 등록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그런데 이때 이 신고 실무법에서 신고나 등록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신고가 학문적으로 어떤 의미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자기완결적 신고 두 번째가 수리를 요하는 이때 수리는 수리라는 행정의의를 얘기합니다 행정의의를 요하는 신고니까 이거는 실제로 신고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행위요건적은 못행 행공이라고 쓸게요 그냥 줄여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라는 행정의의 요건이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는 행위요건적법행위에요 그런데 자기완결적 신고는 말 그대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 신고 신고만 적법하게 하면 바로 권리의무분증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적법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수리라는 행정행위를 해야만 비로소 금지 부작용의 의무가 소멸되는 그런 허가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휘승계 신고라는 게 있어요 지휘승계 신고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와 요건을 법에서 뭐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때 신고가 지휘승계 신고인지 아니면 이거 이거 둘 중에 이건지 이건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간단해 영업양도가 있었는가 영업양도가 있었으면 지휘승계 신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양계자 신고 아니면 수리를 위한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볼게요 무슨 얘기냐 지휘승계 신고가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A가 유흥주점 영업포과를 받았어 적법하게 그래서 여기서 클럽 대규모 클럽을 하는데 이 클럽이 되게 장사가 잘 돼 그런데 B가 갑자기 A한테 야 너 지금 클럽 인테리어 하는데 한 30억 들었고 지금 한 달에 1억씩 수익이 나니까 3년치 수익하면 원래 36억에 30억 들었으니까 66억 원래 보통 이렇게 영업양도 제가 대기업 같은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해가지고 한솔그룹 그다음에 몇 가지 줄줄줄한 기업들에 대한 M&A라고 하죠 숙증 양수도 계약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인수대금을 정할 때 기업에 대한 인수대금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관점은 3년치 영업이익 3년치 영업이익을 계산해서 그거를 인수대금으로 정해요 거기에다 경영권 프리미엄 좀 붙이고 이것저것 시설대금이나 이런 거 보증금 같은 거 붙이고 그래서 보통 그래서 액수가 정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시너지나 이런 걸 보고 액수가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해요 보통 66억을 했는데 얘가 66억을 하면 얘 입장에서도 뭐예요 뭐 굳이 그런 것을 할 텐데 66억에 34억 더 해서 100억 줄 테니 100억 받고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A 입장에서도 뭐예요 영업하는 데 신경 쓰일 게 되게 많거든 차라리 100억 한꺼번에 받고 넘기면 자기는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100억에 대해서 100억을 하고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이 영업양도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이 클럽에 대한 사법상 소유권은 B한테 이전돼요 그런데 이건 사법상 소유권이 B한테 이전된 거지 여전히 이 클럽에서의 식품위생법상 허가권자는 뭐예요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공법상 권리가 있는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사람이 A지 B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A만이 영업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권리가 있지 B가 영업하면 뭐예요 무어가 영업이야 B가 허가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제 B가 자기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업허가가 자기한테 나와야 되잖아 이런 경우 법에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를 해요 제가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해요 넘긴 사람 받은 사람이죠 지위승계 신고를 해요 행정청이 특별사정없냐 영업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됐다 하면 수리라는 행정행위를 해서 합니다 이때 이 수리는 뭐냐 그래서 수리는 뭐냐 이때 수리라는 행정행위의 성질은 양도인인 A에 대한 당의 업소에서 허가권을 취소하고 허가치소와 교집합 B 양수인에 대한 신규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양도인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과 동시에 양수인한테 신규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 수리가 나오면 당의 클럽의 영업허가권자는 B가 되는 거죠 A 허가권은 허가치소에 의해 소멸되버라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볼게요 그럼 자기양가자 신고는 뭐냐 이건 아까 얘기했던 당구장업 신고 그런데 당구장업 신고는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다른 걸로 하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서류만 선보해서 적법한 집회 신고를 하면 바로 금지 집회를 하지 말아야 될 금지 부작위 의무가 소멸돼서 적법하게 집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적법한 집회 신고 행정청이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 거부를 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만 하면 경찰서장이 수리를 하던 수리 거부하던 간에 상관없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서류만 첨부해서 적법하게 신고만 하면 바로 금지가 소멸돼서 적법하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요 거기에 비해서 수리를 위한 신고 수리를 위한 신고는 실제는 등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다 수리를 위한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이라고 되어 있으면 학원업 등록이나 여행사 학원 이런 건 전부 다 등록사업이거든요 주유소 이런 건 등록사업인데 수리를 위한 신고는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분식점이나 갈비집이라는 음식점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수리라는 행정 행위를 해요 그럼 이 수리를 요건으로 효과로써 금지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위한 신고는 수리라는 행정 행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하면 뭐예요 불법 영업이 되는 거죠 왜 금지가 소멸 안 되니까 아무리 시설 기준으로 갖춘 적법한 신고를 했더라도 뭐예요 수리가 나와야지 비로소 금지 부작용의 의무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므로 수리를 위한 신고는 자기관계자 신고와 달리 뭐예요 아무리 적법한 신고를 했더라도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부작용의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금지가 아시겠죠 하면 이제 불법 영업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법률에 의해서 제한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위반 부작용의 의무 위반했을 때 사형이나 징역 벌금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게 금지의 정도에 따라하면 절대적 금지라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허용해 주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 인심매매비나 킬러 이런 거는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 줄 수가 없잖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때는 무조건 형법에 의해서 제한하고 그거 위반하면 무조건 뭐예요 바로 사형이나 징역 같은 엄청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다음에 억제적 금지라고 해서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해서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풀어줘서 금지를 소멸시켜서 접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어 예외적 허가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원래 유예해서 원래 허용되지 않는 걸 예외적으로 풀어줘서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뭐냐 의사의 마약 사용 면허 그다음에 카지노퍼가 마약 사용은 사회적으로 유예하죠 원래 허용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의사들한테는 뭐예요 말기 암환자들한테는 뭐예요 마약을 사용할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마약 사용 면허를 받은 의사들은 뭐예요 마약을 사용하더라도 뭐예요 바로 처벌되지 않아요 왜 금지가 소멸됐으니까 적법하게 마약 사용하니까 또 카지노는 도박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사회적으로 금지되는 게 맞죠 그런데 뭐예요 카지노가를 받은 호텔들은 뭐예요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금지가 소멸됐으니까 이게 억제적 금지라고 합니다 예외적 허가 아시겠죠 거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상대적 금지라고 해서 강약서 허가가 있어 유흥지정 같은 거 유흥지정 같은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서 유흥지정 명업포가가 나오면 금지가 소멸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리를 그다음에 규제가 완화되는 걸로 수리를 요한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작용하자 신고가 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어떻게 규제를 점점 완화시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의하면 무조건 원래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풀어주는 예외적 허가로 보는 게 맞고 그 다음부터 허가 아니면 수리 아니면 신고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가 국민한테 만약 누구나 다 영업을 하게 하면 국민한테 신고만 해도 누구만 다 생대층이 자격요건이나 수세기준 가짓지도 못했는데도 누구나한테나 국민들이 신고만 하면 적법하게 무조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를 봤을 때 의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유의한 업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를 신고제라고 해서 일정한 신고만 하면 다 누구나 의사 영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격 갖추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의료행위하다가 국민들이 많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의사는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있으니까 엄격하게 허가 요건을 의사 자격 요건이 충격되는데 공무원이 심사를 해야 돼 그렇다면 의사는 여전히 허가제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유흥주점도 거기에 비해서 학원이나 이런 거는 의사보다는 좀 위험하진 않잖아 그렇죠 학원이나 여행사 같은 거는 그러니까 수리제로 하고 당구당은 더 위험하지 않으니까 신고제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 정도의 영업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주유소는 주유소 터지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만 죽지 다른 일반 국민이 죽지는 않아요 주유소는 그래서 등록 수리를 위한 신고제로 했어요 그런데 LPG 충전소 이건 뭐예요 허가제예요 여전히 지금도 왜 LPG 충전소는 가스 아시죠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100미터 내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폭발력이 워낙 세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업은 그래서 아시는 분같이 주유소 중에 LPG 충전소가 있는 주유소는 없어요 아시겠죠 서울에 사람들 많이 거주한 데는 없고 서울에서도 뭐예요 저기 내곡동이라든지 저기 서울대에 넘어가는 산이나 사람들 주변에 없는 데 이런 데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9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2시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2시에 뵙도록 할게요 수요일간 1시 2시 2시 2ONE 수요일간 2시 3 2ione 수요일간 2시 2시 3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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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